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에서 지구과학 강의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기본기가 필살기다.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은 빈출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특징, 그리고 열대저기압의 특징 두 개를 비교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는지 그걸 갖다 좀 보셔야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온대저기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수업시간마다 얘기하는 건데 온대저기압이라고 했을 때 이 온대저기압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해라.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 여러분들 반드시 전선에 대한 얘기하라. 전선, 전선, 이 전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전선의 특징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온대저기압의 특징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선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전선은 서로 다른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그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예요. 그래서 고위도의 찬 공기와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나면 전선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선을 만든다 자체가 만들어지는 생성 위치를 갖다 지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 한 30도에서 60도 정도의 위도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대저기압이 실제로 우리가 나올 때 우리나라의 날씨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의 얘기를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작년 수능 연계교제에서는 남반구의 이야기도 좀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이 위도 30도, 60도, 북반구, 남반구 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2018년 9월 모평, 그러니까 작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작년 9월 모평 문제를 갖다 좀 얘기를 하면 5월 중 어느 날 12시간 간격의 지상일기도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상일기도를 순서없이 나타냈대요. 여러분들 온대저기압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일기도를 순서없이 나타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얘네들이 편서풍을 타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편서풍을 타고 다닌다. 편서풍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서 문항을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항의 발문도를 잘 읽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6월 모평이 끝난 시점에 이걸 갖다가 찍고 있는데 6월 모평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잘 못 읽어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모평 문제나 수능 문제나 이런 거 푸실 때 어떻게 푸시냐면 천천히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딱 접근을 했을 때 막 대충대충대충 읽는 습관들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꼼꼼히 꼼꼼히 읽는 습관을 계속 길러야지만 나중에 수능 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줘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기적으로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고 풀자. 그럼 보면 아시겠지만 일기도를 볼게요. 지금 선생님과 같이 보는 거니까 일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등압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 위에. 그죠? 등압선들이 들어가 있고 아 전선이 표시가 되어 있구나. 온대저기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같이 갖고 다니지. 한랭전선, 온난전선 같이 갖고 다니지.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편서풍 되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겠구나. 그럼 순서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나아가 먼저고 가가 다음이겠죠. 왜? 온대저기압의 중심에 이동을 보세요. 여러분들. 피점이 여기 있다가 저기압이 이동했으니까 피점이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압이 이동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아가 먼저고 가가 다음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5월 중 어느 날 12시간 간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12시간 뒤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온대저기압의 사이즈 보세요. 상당히 큽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사이즈하고 한반도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의 크기도 상당히 크다. 우리가 일명 종관규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이즈도 상당히 크다는 사이즈도 인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온대저기압이 있을 때 얘네들이 온난전선이 지나가기 전후의 변화 한랭전선이 지나가기 전후의 변화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 파악하는 훈련들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들어가잖아. 그런데 전선이 생긴 것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들이 독특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나그림에도 한번 해볼게요.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 돼가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 되는데 전선 때문에 얘네들이 풍향이 확확확 바뀌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대저기압, 온난전선의 전면에서는 남동풍이 불고요. 온난전선의 뒤, 그리고 한랭전선 그 사이에서는 남서풍이 불고요. 한랭전선의 뒷면에서는 북서풍이 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풍향계가 나와 있잖아요. 풍향계. 풍향계를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향계는 가르키는 방향이 뭐예요? 풍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아 북서풍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문항을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북서풍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람이 여러분들 남서쪽에서 불으면 어떻게 돼요? 파살표가 이쪽을 가르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풍향계라는 것 자체가 가르키는 방향이 풍향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서 문항을 풀어나가야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가는 나보다 12시간 전에 일기도이다. 아니네요. 그죠? 나가 12시간 전이고 12시간 후에 가가 되는 거죠. 니은 보세요. 다의 풍향은 나일 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의 풍향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피점에서의 풍향을 나타나는 거예요. 피점에서. 자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점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남서풍이 불어야 돼. 아니네. 틀렸죠. 그리고 이 기간 중에 피는 소나기가 내렸다. 자 전선의 전후에서 얘네들이 나타나는 일기현상도 되게 중요하죠. 풍향변화, 날씨의 변화, 기압의 변화, 기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원래 온대저기압의 전면에 강수구역에 비가 내리는데 한랭전선의 뒷면에는 이렇게 좁은 구역에 비가 내려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앞에 온대저기압 전면에는 이슬비가 내리고요. 온대저, 한랭전선의 후면에는. 후면에는 소나기가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변한 거기 때문에 피점에는 한랭전선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 소나기가 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디귿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전선이 지나갔을 때의 전후의 특징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대저기압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아 얘네들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꼼꼼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 문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답은 디귿이고요. 봅시다.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일단 자료가 나오니까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료 해석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료를 갖다가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대저기압 자체의 특징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 다른 자료가 나와서 풀 수가 있어요. 당연히 똑같은 자료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본질을 파악하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문제풀이하면서. 자, 봅시다. 이제 읽어야 돼요. 발문을. 어느 날 온대저기압 우리나라에 어느 관측소를. 자, 어느 관측소라는 단어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뭐야? 관측을 한 군데에서 한 거구나. 한 관측소라는 거야. 한 관측소. 관측소 하나예요. 여러분들 관측소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관측소에서 뭘 하는 거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한 거구나. 시간에 따른 변화. 무언가 물리량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 요소들의 변화를 갖다가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온과 기압의 변화를 관측을 했네요. 그리고 나를 보면은 6시, 12시, 18시에 관측한 풍향과 풍속을 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순수없이 나타냈대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풍향장미라고 부릅니다. 풍향장미. 풍향장미를 딱 봤을 때 이 풍향장미를 읽는 법은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읽냐면 그냥 화살표를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귿이야. 디귿은 여러분들 얘네도 이렇게 돼요. 이게 벡터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남동풍이고 3mps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자주 나왔던 주제죠? 이것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알겠죠? 남서풍이죠? 이건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북서풍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풍향장미를 읽어내는 방식인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남동, 남서, 북서. 어? 많이 봤던 건데? 남동, 남서, 북선에? 자,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이 지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온대저기압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거야. 온대저기압은 반드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끌고 다니지. 그래서 한랭전선을 갖다가 우리가 그려주고 온난전선을 갖다 한번 그려볼까? 그리고 얘는 편서풍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위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방위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관측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관측소의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 어떻게 잡냐면 관측소가 여기 있느냐. 여기 A라고 할게요. 혹은 여기 있느냐. 여기 B라고 할게요. A냐, B냐.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뭔가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판단해봅시다. 일단은 처음에 여러분들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 A의 관측소에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A관측소에 있으면. 오케이? 자, 봅시다. A관측소에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찬 공기 영역이에요, 다. 다 차가운 영역이거든. 그죠? 찬 공기.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죠? 이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불어 들어가요, 바람이. 오케이? 그리고 이 밑에는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가 있는 영역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바람이 어떻게 들어갔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풍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지나갔을 때 A지점 관측하고 B지점 관측을 했다. 치자. A지점에서 관측을 했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기온 변화랑 기압 변화를 했으니까 기온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어, 기온이. 기온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찬 공기, 찬 공기, 찬 공기야. A를 옮긴 게 아니라 이게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면 다 찬 공기 영역이란 말이야. 그럼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면 안 돼요. 알겠죠? 기온 변화 자체가 크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근데 B지점에서 관측을 했다고 치자. 그럼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가잖아. 그럼 온난전선 지나가고 따뜻한 공기 만나네요? 그럼 기온 올라가겠네? 그 다음에 다시 한랭전선 지나갔어. 그럼 다시 기온 떨어지겠죠. 오케이? 일단 기온의 변화가 굉장히 독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지점과 B지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기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압. 기압의 변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압. 기압은 여러분들 변화 양상이 둘이 비슷할 거야. 왜 비슷하겠니? 저기압의 중심이 가까워졌다 멀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압이 한번 낮아졌다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저기압의 거의 공통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온대저기업이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진 않아. 편서풍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운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 어느 게 기압이고 어느 게 기온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고. 봅시다. 한번 낮아졌다 높아지는 거. 이게 뭐겠어요? 아, 이게 기압이겠구나.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낮아졌다 높아졌다. 어? 이게 뭐야? 되게 복잡하네? 이건 뭐겠어요? 기온 변화일 텐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죠. 어? 그럼 얘가 관측소가 저기압의 중심에 대해서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판단해? 아, 남쪽에 있겠구나. 왜? 높아졌다 낮아지니까. 그럼 얘는 아주 아주 스탠다드하게 뭐 한 거냐? 온대 저기압이 지나갈 때 관측소가 그 남쪽에 있는 모습을 갖다가 문항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알겠죠?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주제를 다른 자료로 낸 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나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온대 저기압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자, 봐. 12시에 관측한 바람은 동그라미 기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풍향 변화를 보고 전선이 지나갔음을 알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순서를 잡을 수 있어. 어떻게 되니? 온난전선 지나가기 전에는 남동풍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남서, 그 다음 북서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1, 2, 3번이야. 그러면 얘가 6시, 12시, 18시라고 했잖아. 여기가 6시고요. 여기가 12시고요. 이게 18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6시에 관측한 거. 지금 보면 12시에 관측한 거 그러잖아. 12시에 관측한 거 니은이잖아. 그치? 이거 틀렸네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측 시간이 6시야. 6시, 12시, 18시야. 그러면 전선이 어떻게 지나간 거냐면 6시에서 12시 사이에 여러분들 온난전선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온난전선이 지나갔을까? 언젠가. 여기에 아, 온난전선 지나갔구나. 그러니까 기온이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12시, 18시니까 18시에 관측한 모습인데 12시하고 18시 사이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 사이에, 12시, 18시. 이 사이에 얘네들이 한낭전선이 지나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기온이 다시 떨어지잖아. 한낭전선 지나간 거야. 뭔지 알겠죠? 온난전선 지나가고 한낭전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난전선은 17시경에 통과했다. 자, 온난전선 선생님이 6시하고 12시 사이에 통과했다고 그랬죠? 틀렸네요. 알겠죠? 자, 디귿 봐봐. 이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했다. 통과했다. 잘 보세요. 말 잘 봐야 돼. 온대저기압의 중심이라고 그랬어. 자, 중심 여기예요. 그렇죠? 관측소의 북쪽을 통과했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잘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머릿속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문항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풀어낼 때 우리가 이런 방식대로 전체적으로 온대저기압의 기본 성질을 알면 반드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문항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열대저기압의 특징을 볼 건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엔 열대저기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온대저기압하고 같이 이제 두 개가 주제가 자주 나오는 건데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의 차이는 뭐냐면 전선의 유무예요. 왜냐하면 이제 열대저기압을 만들어지는 지역 자체가 위도 한 5도에서 25도 정도 북방구 남아보고 다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온이 27도씨 이상인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져요. 알겠죠? 열대해상. 요거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해상에서 만들어진다. 이거는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에너지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원. 에너지의 소스가 뭡니까? 이건 수증기의 자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수증기의 자멸을 에너지의 소스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봐야 돼. 이제 이런 거 가면 선생님이 계속 생각하자고 그러는 게 에너지의 소스가 수증기의 자멸이잖아. 그러면 에너지의 소스가 사라지면 에너지원이 사라지면 태풍이 소멸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수증기가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환경이 뭐냐? 고의도로 가거나 육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문항을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열대저기압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보면서 볼게요. 자 일단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인데 문항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해 9월 9일부터 18일까지 태풍 중심의 위치와 기압을 자 1일 간격이야 여러분들.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야 1일 간격이구나. 문항을 보면서 아 하루 간격으로 얘가 측정을 한 거다. 천천히 읽으세요. 12일, 14일, 16일이래. 이 세 개는 12일, 14일, 16일이에요. 요때 관측한 태풍 중심의 이동이에요. 중심의 동그라미시고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를 벡터 형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과 길이는 각각 이동 방향과 속도. 벡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봅시다. 9월 9일이니까 한 칸씩 가면서 날짜를 적는 거야. 아 요거는 10일 거구나. 요거는 11일 거구나. 12일 거구나. 13일 거구나. 그래서 쭉 가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찾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12일, 14일, 16일이라고 있어요. 자 12일 볼게요. 12일은 다 체크해놨으니까. 12일 날 975헥토파스칼 중심기압. 요기서 지금 12일에서 13일 넘어가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12일 날은 요쪽 방향이죠. 그죠? 자 그 다음 14일이라고 있어요. 13일 다음에 14일이죠. 14일은 요쪽 방향인데 속도가 좀 느리네요. 그죠? 그리고 15일, 16일. 16일은 여러분들 이쪽 방향으로 가요. 그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12일이고 이게 14일이고 이게 16일이겠구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자료를 보고서는 바로 해석을 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만 잘 읽어도 문항을 풀어내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중심기압을 표시해주는 이유가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마찬가지인데요. 중심체제기압이 낮을수록 얘네들이 세력이 강합니다.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은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태풍의 세력은 11일, 16일보다 약하다. 자 11일, 1000이죠? 16일 봅시다. 16일. 13, 14, 15, 16. 955네요. 16일이 더 세력이 강하겠네. 11일이 16일보다 약하다. 맞네요. 오케이. 자 니은 보세요. 14일 태풍 중심의 이동방향과 이동속도는 니은에 해당한다. 오 맞네요. 그죠? 요거 아까 했죠? 그죠? 그 다음 16일과 17일 사이에는 A지점의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자 A지점 나와있습니다. 16일과 17일. 13, 14, 15, 16, 17. 16, 17. 지금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압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향 변화예요. 여러분들 풍향 변화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해줘야 되는데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지나가는 방향에 대해서야 여기가 오른쪽이죠. 여기가 왼쪽이죠. 지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자 잘 봐. 저기선 요렇게 지나갔죠? 여기가 오른쪽이죠? 여기가 왼쪽이죠? 그죠? 오케이.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른쪽에서는 시계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나고요. 왼쪽에서는 반시계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향 변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풍향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변한다. 이렇게. 모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방향이.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왼쪽은 반시계로 변하고 오른쪽은 시계로 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장난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저기압의 중심이야. 그러면 오른쪽은 시계, 왼쪽은 반시계예요. 그래서 저기압이 진행을 하잖아? 내가 진행을 쭉 하고 있어요. 쭉 하면 어떻게 가면 되냐면 요렇게 가면 돼요. 요렇게. 뭔지 알겠죠? 오른쪽 시계, 왼쪽 반시계.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시계, 왼쪽 반시계. 풍향 변화 양상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선 말을 갖다 계속 바꿀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요게 이제 뭐 방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풍향 변화가 반시계로 나타났어. 그러면은 관측소는 저기압의 중심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북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계, 반시계의 풍향 변화를 반드시 숙취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은 요게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여러분도 그런 주제를 갖다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을 좀 제대로 읽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평가원 시험 보면서 선생님이 계속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계속 실수를 하면서 문항을 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다가 좀 습관을 잘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곧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 물론 여름에 개념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문제풀이를 시작을 합니다. 문제풀이 시작했을 때 문제풀이에 여러분들 습관을 제대로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고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문제를 갖다가 학생들이 많이만 풀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많이 푼다기보다는 제대로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알겠죠? 자, 그다음 문제 봅시다.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태풍과 토네이도 자주 비교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가는 육지에서도 발생한다. 이건 반전시켜서 시커멓게 나왔는데 반전시켜서 그래요. 육지에서 발생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태풍은 에너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증기의 잠열, 응결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발생한다는 옳지 않습니다. 알겠죠? 틀렸죠? 토네이도는 육지에서도 발생해요. 바다에서도 발생을 하고. 나의 중심기압은 주변기압보다 당연히 낮죠. 그러니까 강력한 상승기류, 저기압성 소용돌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네이도는. 자, 시간규모는 나가 가보다 작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대기순환의 규모. 규모가 여러분들 아직 제대로 시험 문제에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긴 하는데 태풍은 여러분들 무슨 규모냐면 종관규모예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얘기해볼게요. 미규모, 중간규모, 종관규모, 지구규모예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미규모입니다. 미규모하고 중간규모하고 좀 걸쳐있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그냥 미규모라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지? 자, 종관규모, 미규모. 자,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오케이.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적용을 하는 훈련들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기본기가 필살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과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고 문제 제대로 읽고 자료 해석해내고 요게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능날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알겠죠?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